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문도 이루어졌는데, 의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고 견제 수위도 대체로 밋밋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시장의 민주당 시의회 체제에서 진행된 시정질문. 원내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단상에 나섰습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적지 않은 시비 부담도 발생하는 공모사업. 또 김제시가 협약한 체결과 관련해서도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배려한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예산 수반 및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내용이 있음에도 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하나 세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자료 제출 시 노락시키거나 고의 오기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제시는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의 의결 대상 여부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분산된 시청사를 어떻게 한데 모을 것인지, 도심의 빈 건물을 공공건축물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등을 물었고 현재 청사의 김제시 유관 부서들을 인접 배치하기에는 절대 공간이 부족합니다.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빈 건물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출신의 같은 당 의원은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김제 변전소에 관해 물었습니다. 지적과 견제보다는 집행부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애정어린 조언까지 건넵니다. 북김제 변전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인 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선조 설치 필요성에 덧붙여서 그간 한전이 북김제 변전소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는 어떠한 노력을 경제하여 왔는지 계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선 시의원은 13명 중 딱 3명. 4, 5명씩 시정질문하던 8대 전반기 의회나 7명이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인 정읍시 의회와는 다소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정 감시와 견제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정질문. 김제시 의회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은 27일 오전 11시 40분 채널 25번에서 녹화 방송됩니다. 필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